와! 들어오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좀 잘 지어진 집인지 놀라움밖에 없는 이 광경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둘러보겠습니다 주방의 어떤 실크대의 모습도 너무 고급져요 화이트톤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유광이 아니라 유광의 그런 어떤 목재를 사용해서 너무 고급지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일자형이라서 여러분들의 동선을 굉장히 짧게 그리고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 큰 공간을 수원하게 만들어줄 에어컨이 이 자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직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조만간에 여기 건물주님께서 예쁘게 달아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안방에 들어왔고요 안방에 장이 얼마 들어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장 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3.2, 10자 정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에어컨을 달아주실 거예요 자, 부부 두 분이 쓰시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사이즈의 욕실이고요 자, 안방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방이에요 사이즈, 이게 뭐 작은 방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넓거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대해볼게요 여기가 왜 지어야 되냐면 이쪽에 책상 들어올 자리라서 책상 자리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미터 정도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또 들어옵니다 에어컨 벌써 2대, 아니 거실, 안방 여기 3대 벌써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또 놀라워요 다용도실이 있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시든지 간에 어, 뭘 하시든지 간에 자, 좁지 않고, 협소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저하고 같이 보셨던 2룸에 있는 그 방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쪽 사이즈가 2.7도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 역시 위에 보시면 여기도 에어컨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다락방이라고 했던 공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층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 사이즈는 다락방과 비교가 안 돼요 자,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요 층간소음 걱정되신 분들, 여기서 아이들 뛰어놀게 하시고 그리고 운동기구 갔다가 자체 피트니스 공간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여기서 공방을 하셔도 되고 또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서비스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 아래에 지금 뚫려는 있지만 여긴 다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 다 달아 놓을 거예요 자, 스리룸 큰 구조에 이런 복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여기 한번 와서 구경해 보세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자, 이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아파트에는 없는 공간 아파트에 없는 공간, 너무 아쉬운 공간이 테라스잖아요 테라스 공간이 너무 넓어서 빨래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여기다 볼풀장을 만들어주실 수도 있고 여름에는 스위밍풀을 만들어주실 수 있고 또는 어르신들은 여기다 고추를 널어서 말리실 수도 있고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하셔도, 무엇을 하셔도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오셔야 되잖아요 이 집에 오셔서 이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고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앞으로 공산, 그리고 그 밑으로 향동초등학교, 그 옆에 유치원 맞은편에 향동중학교 자, 이만한 학군이 향동에 있을까요? 자, 이런 학군도 누리시고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이제 향동천도 누리시고 여러분들 누리실 게 너무 많은 이 집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자, 저는 또 더 좋고 더 예쁜 집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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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